자, 지현이가 E 의 O 입니다. 전체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네요.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한번 써볼까요? N A T U R E 자, 얘랑 뭐랑 비교할거냐 이거랑 비교해볼건데요. Look at Nature는 무슨 뜻이죠? 자연을 보다 그렇죠. 이거는 자연을 보다죠. 자, 그래서 Look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보다 보다 또는 보인다 보인다 라는 뜻인데 지금은 Look at이니까 둘중에 무슨 뜻이다? 보다 보다란 뜻이죠. 그러면 어쨌든 보다든 보인다든 다 C는 똑같네요. 무슨 C에요? 하다 C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ing 붙이면 재미로 붙이는게 아니고 ing 붙이면 몇가지 뜻으로 바뀐다? 뭐, 뭐, 아니면 뭐? 뭐, 무엇 하는 중이 하는 중이 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하는 중인은 하다 C가 무슨 C로 바뀐거다? 어떤 C로 바뀐거다? 어떤 C로 바뀐거다? 뭐, 하는 것 됐을때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지금은 looking at nation은 자연을 보는 중인이에요? 자연을 보는 것이에요? 자연을 보는 것이죠. 자연을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하는 것은 뭐, 뭐, 하기 하고 이것 둘이 똑같은 뜻입니다. 네. 왜 똑같은 뜻인지 선생님이 증명해 볼까요? 읽어보세요. I like swimming I like swimming I like swimming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영을 하는 것 수영을 하는 중인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다 나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했고 누가다 했고 그럼 얘는 수영하는 중인 아니면 수영하는 것이겠죠?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 뒤에 있는 swimming은 수영하는 중인은 좋아해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이란 뜻을 써요. 수영하는 것이나 수영하기나 수영하기나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나는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은 뭐, 하기 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둘 다 이름 씁니다. 자연을 보는 것 자연을 보기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나중에 됐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때 이걸 보고는 동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ing 붙여서 이렇게 바뀌면 동명사라고 배울 거고요. 이렇게 바뀌면 현재 분사라고 중학교 때 배울 건데요. 천천히 안 보고요. 지금은 재미로 붙인 게 아니고 이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 뜻을 만들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기 looking in nature looking at nature 자연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sky 그래서 뭐뭇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스카이의 뜻은 하늘이란 뜻이고 무슨 씨인데? 이름 씨. 스카이 같은 녀석은 좀 특별해서 더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문장 속에 사용할 때 그냥 스카이라고 쓰이는 게 아니고요. 더 를 꼭 붙여주는 거 특별해요. 하늘은 참 특별하죠. 특별할 때 더 를 씁니다. 특별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더 를 쓰는 거 전에 뭐 얘기해 준 적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다시 얘기할 때 더 를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 그런 이유로 덜을 쓰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 자체가 처음 얘기하지만 특별한 이름 씨 하늘 바다 태양 달 이런 애들은 특별해요. 그래서 개들도 하늘 바다 달 태양 이런 단어들도 특별해서 덜을 좋아합니다. 하늘을 보라는 표현은 뭐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지금 것처럼 이렇게 무슨 씨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 명. 그렇죠. 뭐뭐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하는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어딜 도망갑니까? 뭐 고쳤어요? 지효아님 고친 거 뭐예요? 왜? 예 예 예가 뭔지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클락이랑 클락이랑 일레븐이랑 일레븐이랑 스물이 왜지 투벤티 예 잘 썼어요 지원이 와인으로써 진짜 알파벳 모르던데 아니 알파벳 모른다 근데 자 그래서 It is blue OK 자 It은 뭐를 앞만 길어봤자 한거에요 The sky 하늘은 파랗습니다 The sky The sky는 앞만 길어봤자 자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파란 이런 대답 듣고 싶어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하늘 내서 왔으니까 하늘은 무슨색이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하늘은 무슨색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하늘 바로 하기 힘들네요 그것은 무슨색이니? 그것은 파란색이에요 하늘은 하늘은 무슨색이니? 하고싶으면 하늘의 색깔을 묻는 표현이네요 하늘의 색깔이 궁금하면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파란색이잖아 It is blue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답이 It is blue 하늘이 하늘이 파란색 하늘은 아름다운 inson 이ial 하늘의 하늘이 파란색 MAY 하는 표현은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sky? It is blu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아이고, 하늘에 구름이 있대요 There are the clouds 오케이, 구름은 특별한 게 아닌데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자, 이 녀석의 발음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Clouds Clouds 하기 힘들기 때문에 The 소리가 없어집니다 There are cloud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자, 여기서 선생님이 There 하놓고 번호 몇 개 써요? 두 개 쓰죠 뜻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고 무슨 뜻도 있고 까먹었죠? I go there I go there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누가다? 내가 간다 내 뜻은 뭐다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There의 원래 뜻은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이 없고 그냥 끝납니까? 대신 대신 감히 뜻이 없는 대신에 무슨 네 짓을 해요? 애가 비 동사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이다 이다와 있다 이다 란 뜻과 있다 란 뜻이 있는데 대어랑 같이 쓴 비 동사는 무슨 뜻이다? 있다 됐습니까? 비 동사의 종류 세 가지 뭐 뭐 뭐 M, is, R 가 있는데 이거는 I랑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M은 일단 아니고 이즈나 R 둘 중에 하나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는 이즈가 아니고 R 가 와야 됩니까? 네, 여기에 누가다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이 부분에 한글로 누가다만 읽어보세요 누가 구름들이 다 있습니다 구름들이 있다가 누가 다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있는게 클라우즈인데 클라우즈는 지금 방금 지현이가 얘기했듯이 앞만 길어봤자 지금 하늘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클라우즈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DEI가 되니까 DEI랑 같이 쓰는 비 동사 R 가 와야지 IS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는 There are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면 지금 이 문장에다가 뭐 집어넣을 하고 있어요 지금 not not 을 집어넣을 하고 있죠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렇죠. 훌륭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있니? 라고 여기에다가 물음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발음이 이상한데요. 뭐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까? Are there clouds in the sky? 라고 물어 봤는데 있으니까 예, yes. 구름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louds. 어디에? In the sky. The sky의 뜻은? 하늘에. 그, 뭐야? 그 하늘. 그 하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그래요? 무엇이죠? 네? 무슨 씨예요, 이거? 이런 씨. In the sky는 무슨 뜻이에요? 하늘. 그 하늘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가 무슨 씨다? 압재비 씨. 아니, 양념 씨. 아, 그래요? 압재비 씨라고. 양념 씨 뒤에는 뭐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밀주 치고 굵은 서치를 한 게 중요하게 설명했던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왜 이즈가 오면 안 되는지 설명했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까?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라고 물어봤는데 구름이 있으니까? Ye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또 바뀝니다. Look at the field. The field 한번 써볼까요? F-I-E-L-T. The field. 암만 길어봤자. Look at it.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 들판 좀 보세요.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아까 전에 Look at the sky. 라는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더라? Look at the sky. 다음 문장이 뭐였더라? It is blue. 아닌가요? 그러면 Look at the field. 했으니까 마찬가지 비슷한 문장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우리말 뜻은 뭐예요? Look at the field. It is yellow. It is yellow. 한번 써볼까요? Y-E-L-L-O-W. 오케이. It is 뭐 되시고 왔어요? The field. The field is yellow. 무슨 뜻이에요? 그 들판은 노란색이다. 그 들판은 노란색이다. 그럼 yellow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It is the. It is the. It is 뭐 되시고 왔어요? The field. The field. 그래서 들판의 색깔이 궁금하면? What color is the field? 그랬더니? The field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노란색이라는 말은 들판이 왜 노란색인지는. 그러면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은 우리말 뜻이 뭐예요? 그래서 노란색인 이유가 다음 문장에 나오죠? 들판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어요 들판에? 쌀이 있죠. 근데 쌀이 왜 노란색일까요? 계절이 무슨 계절일까요? 가을.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 나오죠. It is yellow. 그래서 어우 그냥 쌀이 아니고 많은 쌀이 있답니다. 많은 쌀이 들판에 있다라는 표현. There is a cloud of light in the field. 됐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A lot of book이 맞냐? A lot of books가 맞냐? A lot of money가 맞냐? A lot of book이 어울리는 표현인지. A lot of books가 어울리는 표현인지. A lot of money가 어울리는 표현인지. 자 얘들은 각각 뭔가의 대표로서 대표가 되는 이름처럼 맞습니다. 일단 A lot of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은? 뭐라고요? A lot of books 되고 또? A lot of money가 된다 했죠. A lot of book은 될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A lot of books일 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lot of books일 때의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books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고. A lot of money일 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kind of books? A lot of booksaver가 도착했다. Really? That's just a lot of books that I can do. Much money? Much money? Staciónnel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돈 많이 북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북스는 뭐 할 수 있는 이름 시의 대표야 셀 수 있는 이름 시 명사의 무슨 형태 복수형이고 머니는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복수형도 없겠죠 셀 수 없는 이름 시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뭐가 많음을 얘기해야 된다 양이 많음을 얘기해야 되고 셀 수 있는 것은 양이 많은게 아니고 뭐 개수가 많음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개수가 많은이란 뜻은 매니 양이 많음은 머치 근데 얼라더우브는 상황에 따라서 매니로 변신할 수도 있고 머치로 변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얼라더우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마치 오케이 there is 머치 라이스 무슨 뜻이죠 많은 쌀들이 있습니다 많은 쌀들이야 네 쌀이 있습니다 라이스 뜻은 뭐고 쌀이란 뜻에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가 없으니까 개수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양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쌀 셀 수 있으면 너 가서 집 앞에 지금 나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논에 가서 쌀 몇 개인지 세려갖고 오라고 시킬 뻔했어 그렇습니까 선생님 집에 가는 길에 논을 볼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도시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얼라더우브라이트는 셀 수 없으니까 많은 쌀이란 뜻이 있지만 셀 수 없으니까 암방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그래서 잇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여기에는 이게 사용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더필드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무슨 씨 이름 씨 인 더필드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압재베시 압재베시 전치사라고 얘기한다 무엇 들판 어디에 들판에 어디에 쌀이 많이 있는데 들판에 누가 있는데 많은 쌀이 있어 there 는 몇 가지 뜻이라고요 뭐하고 뭐 거기에 와 아무 뜻 없는 아무 뜻 없다고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데 아무 뜻이 없을 땐 좀 더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비동사 비동사 대신 있다 로 바뀌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것이 많은 쌀이다가 아니고 많은 쌀이 있다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걸 보고 존재 표현이라고 합니다 존재 표현할 때 there is there are 쓴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묻는 문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들판에 많은 쌀이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하면 is there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요 이 표현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우리말 뜻이 뭐게 슈플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들판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라는 말 다음에 얘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 다음 문장이 그러면 look at the forest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의 우리말 뜻은? 슈플 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하늘 보세요 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색깔이 어떻다 얘기했고 들판을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랗다고 했죠 그러면 슈플 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말로 숲이 무슨 색이겠소? 숲이 무슨 색이겠소? 초록색 그냥 가있소? 뭐 있지? 오케이 그래서 숲을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은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당연히 it is green it is green it은 뭐 대신 왔고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숲은 초록색인가? 숲의 색깔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다면 what color is th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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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are there are actually animals you don't feel 오케이 그래서 animals 전번에 틀렸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양해 뭐 양해 양해 음 OK, 그래서 나무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rees and animals. There are trees and animals. Where there is가 아니고 Where there are 해야 돼요? There are trees and animals. OK, 그래서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 OK, 그래서 나무와 동물들이 그 숲 속에 있습니다.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또 딴 거 뭔가 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뭐 보라고 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OK, 그래서 다음 문장.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House 한번 써볼까요? H, O, U, S, E. Look at the house. The house. 한번 길어봤자.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우리말로 무슨 뜻이던가요? 빨간색. 빨간색이라 그래요?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이겠지. 됐습니까? OK, 그래서. It is red. OK, It is red. OK, It은 뭐 되셔봤어요? The house. OK, 그래서 그 집은 빨갛습니다. The house is red. The house is red. The house is red. 집 색깔이 궁금해요? What color is the house? OK, 그래서 집 색깔이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house? 했더니 암만 길어봤자 해소 대답? It is red. It is red. What color is the house? It is r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빨간색인 이유는 안나와요. 빨간색인 이유는 얘기 안하지만. 다음 문장은 뭐가 있다고 얘기할 차례죠. 뭐가 있던가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런 얘기죠.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OK, 그래서 a baby. 암만 길어봤자 이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He. He. 여자아이라면? He. She. 같이 쓰는 비동사는? He. OK, 아기가 하나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여러명이 있으면. 여러명이 있으면. There are babies. There are babies in the house. Babies. 암만 길어봤자. They. They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집안에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2명 이상 있습니다. There are babies in the house. 그 집에는 아기가 혼자 있습니다. There are babies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은 뭘 보라고 할 건데요. 아까 보라고 했던 걸 또 보라고 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우리말 뜻이 뭐죠? 하늘을 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보세요.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아까 보라고 그랬는데 왜 또 보라고 하지?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쵸. 다음 문장 우리말 뜻은. 그것은 감성색. 공개의 주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black. It is black. It is black. Black. 한번 써볼까요? Black. N. A. C. K. P. 그래서 it은 뭐 되시어 왔어요? Oh. 하늘의 색깔이 궁금해요. 하늘의 색깔이 궁금해요. What color is the sky?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한번 길어봤자 해서 대답 It is black. What color is the sky? It is black. 그럼 왜 갑자기 black이 됐죠? 밤이 됐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문장은 뭐가 있다 라고 얘기할 차례인데 이번엔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겠죠. 달이 있을 수도 있구요. 됐습니까? 태양은 없어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까매요. 하늘이 까맣습니다. It is black. 그래서? 오늘 그거 페이드까지 다 포함해서 5시 반까지 봐야돼. 오 알겠습니다. There are stars in the sky. 됐습니까? 네. stars. 암만 길어봤자? day. 데이니까. 여기에 엉뚱하게 이딴거 와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the sun? 태양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그래서 뭐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The sun.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여러개 있군요.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Where is it? 태양 어디갔니? Where is it? 태양은 어디갔을까요? 지구 반대편. 그렇죠.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 It is on the opposite. opposite. The earth. It is on the opposite of the earth. 지구의 반대쪽에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아까 보래는거 또 보래요. 그래서?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그 다음은. 들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얘기하는데 무슨 색이 됐죠? 그쵸. 영어로?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그러면 다음 문장은 왜 흰색이 됐는지 얘기할 차례인데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그게 제일 큰일. 눈이 많은 눈이 접혀있어서. 좋습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are a lot of snow in the field. 뭐라구요? In the field. 맞아요. 두 군데 틀렸습니다. 뭐라구요? There are a lot of snow in the field. 그래. 내가 분명히 is가 와야되는지. 어? R가 와야되는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여기에 a lot of snow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어? much가 발음이 안됩니까? much. much. 오케이. 왜 many가 아니고 much가 되죠? many가 그냥 셀 수 있는. what is us? 그냥 스노우부터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스노우부터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스노우 뜻이 뭔데 여기선. 눈. 이란 뜻인데. 무슨 씨인데. 이름 씨. 이름 씨인데. 스노우가 눈이란 뜻일 땐. 세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많은 눈이 있는 거야. 개수가 많은 눈이 있는 거야? 양이 많은 눈. 오케이. much snow는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빛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a lot of snow. Where? 어디에? 들판에. 영어로? here. 아 그게 들판에에요? 네. The field가 들판에입니까?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much snow. There is much snow. There is much snow. 멀치가 아니고 왜 자꾸 멀치입니까?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Hey. Much snow. Much snow. 그 다음 머더필드라고요? O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 아까 보라고 했던 거 또 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The rice. 뜻은 뭐고? Good style. Good style. 세수. 간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나저나 쌀은 어디로 갔죠? 지금.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계절이 무슨 계절이란 말이야? 겨울. 겨울이란 얘기고. 겨울에 쌀은 다 어디로 갔나요? 농부 아저씨들이 뭐 했겠어요? 지배. 뭐라고요? 지배. 뭐라고요? 지배. 아. 추수를 했죠. 이 음식이야. 아. 오케이. 그 다음. Look at the mountain. 한 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어떡합니까? 어? Green. N. O. U. A. T. A. I. N. 그래서 몬타인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몬타인이 아니고요. Mountain. Mountain. 아까 전에 Look at the forest였는데 왜 갑자기 Look at the mountain으로 바뀌었죠? Look at the mountain. Forrest이랑 mountain이랑 뜻이 달라. 그래? 무슨 뜻이 다르겠죠?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Look at the forest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Look at the mountain이라고 얘기했겠죠. 도대체 무슨 이유를 Look at the forest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까요? Look at the forest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forest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 There are trees라야 되겠죠? 책 공부하면서 아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라는 거 못 느꼈어요? Okay. Tree가 없어졌죠? Tree가 왜 없어졌나요? Tree가 왜 없어졌나요? Tree가 왜 없어졌나요? Tree가 왜 없어졌나요? 사람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이죠. Tree가 왜 없어졌나요? will use brown. Brown. B, R, E, I, O, WN. 너 분명히 쓰기 숙제 해오라 그랬는데 계속 안 해오고 있다. 산의 색깔이 궁금합니다. What color is the mountain? What color is the mountain? 했더니 대답이 It is brown. It is brown. Okay, 그러면 갈색이면 나무는 없고 대신 딴 게 있겠네요. 그래서 There are people Paper Paper 한 번 써볼까요? B E O P L E Undermark T Okay, 만약에 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였으면 There are many people There are many people Many people on the mountain Many 되실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A lot of people Okay, 그래서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a lot of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kay, 그래서 나무랑 동물들은 다 어딜 갔어요? Where is the trees and animals? It is About curiosity I've just sat in the mountain Who is it? And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요? Where are they? 무슨 where is야, where is는 어, 한 개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냐 여러 개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냐 Where are they? 그 태양은 어디 갔나요? Where are they? 썼어, 나만 기려봤자 예 그거 어딨어요? Where is it? 그것들 어디 갔어요? Where are they? 그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 갔어요?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계속 틀리고 있죠 뭐라구요?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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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그 다음에 색깔 얘기하겠네요. 색깔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자랐겠네요. 그러면 아기는 도대체 어디 갔냐고 묻겠네요. 하나가 어디 갔는지 물어봐요. 여러개가 어디 갔는지 물어봐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거 넣어도 되나? 이거 넣어도 돼? 오늘 구미중 조종종 어디서부터 하는지 알죠?